김평 평아, 내 이름은 평이야 일본말로 얘기합니다 김평상 나사람 플리즈 되쓰요 땡큐 평아 김평 우리 이제 새집 가자 응? 평이 새집 가요? 자, 가자 가자 새집 가자 가자 어, 들어줘 나사람 플리즈 나사람 플리즈 나사람 플리즈 나사람 플리즈 나사람 플리즈 김평 평소 가던 길이 아니지? 야, 코 다 앓겠다, 이 식혜야 김평 가자 오늘 산책하는 거 아니야, 집 가는 거야 가자 오늘 산책하는 거 아니야, 집 가는 거야 나사람 플리즈 김평 하세요? 일단 천벙천벙이 먼저예요, 평이씨 평이씨 좀 들어주세요 아, 드디어 나 씻었다 자, 평양 뛰어내요 평양아, 너가 척살내는 원목도 그대로 있어 평양 좋아 평양아 너가 어디예요 ALEX tiny 평양아 평양아, 여기가 다름다 Abdul 평양아 여기 방은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어 평양아 평양아 세집 왔으니까 새로운 친구 보여줘야지 평양아 그동안 너한테 말하지 않았던 나의 첫번째 사진이다 평양아 épo 슬 팝 ח tremendously 평화아 이제 이름은 평이야 안녕 평화아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평이 아차 어이게 여기까지 올라와 뒤동력 좋아 아이고 평이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평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평이 엉덩이 바빠 오우 똥도 안 나와 하하 이뻐 평화 평이는 응가가 안 나와요 평이는 음 지퓨저 냄새 안 돼 안 돼 평화 안 돼 천출백엔짜리야 안 돼 안 돼 자 앞으로 평이는 여깄어 평화 인사하고 사이좋게 지내 평이도 안녕 평이가 제일 이뻐 삐졌대 삐졌어 삐졌어 yeah 준 덩어들이 너 주는 거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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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줄게 하천 페이크다 이거 자꾸만 이거 딴 데로 가져가면 민코한테 빨리 돌려줄거야 간장 이건 넣고 어 넣지마 알았어 ㄹㄹㅇ 알았어 bate qued Patrick krij sì 쉬이 야 아니 잘생겼나? 흐에에에.. 빨리 자아 여기 어디야? 야, 여기 어디야? 형이 어디야? 형이 어디예요? 형이 간식 먹을까? 형이 죽기 쉬워요 자, 기다려 봐 형이 이쁘게 앉으세요 앉아 형이 이쁘게 앉으세요 이쁘게 앉으세요 평양아 이 쇼파는 물어뜯으면 큰일나 자 이쁘게 앉으세요 이쁘게 앉으세요 앉아 앉아 김평 엄마가 오늘 오랫동안 멋있었다고 지금 삐졌어 앉아 오케이 자 기다려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건 반반이야 자 평양아야 먹어 오늘은 먹어 먹으세요 됐어 이렇게 먹으세요 맛있어요 아유 맛있어 빨리 맛있어 빨리 맛있어 진이야 네 티비 켜줘 티비를 켜줍니다 이거 뭐야 뭐 야 너랑 친구댕이 좀 그른 것 같다 티비 그냥 끌까 티비 그냥 끌까 배현아 아까 이거 바닥 까느라고 오늘 미친 줄 알았어 배현아 배현아 거기가 앞으로 너 침대야 근데 다음 주에 거기로 거북이 들어올 거야 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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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최애템이지 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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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침범벅 된거 봐 향이 나생간 나생간 오케이 잘했어 나생간 오케이 나생원 야생개 같은게 팽이 주세요 주세요 됐다 충북이 놀아졌지 김팽 앞으로 여기가 장난감집이야 알았지 하루에 한 개씩만 갖고 노는거야 알았어 다 꺼내면 안돼 또 저번처럼 다 갖고 오면 안돼 아 아파 한 번만 더 던져줄게 자 나선한 일본말로 이야기합니다 김팽상 나선한 플리즈 데쓰요 땡큐 오 오 봤어? 얘 죽을때까지 반사신경이 더 이상 못쓴다 제가 아직 정리할 짐이 많아가지고 오늘 영상은 이걸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새집으로 이사왔는데요 좀 연식이 된 아파트라도 저번 집보다는 훨씬 넓어졌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여기서 펭이도 키우고 그리고 저의 삶도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펑봐 펭이 인사해 펑봐 펑봐 퍼 Push 펑봐 펑봐 arriving 펑봐 추šk 엉 lång